안녕하세요. 로스앤젤레스 위치한 모기지원 그룹의 융자 전문인 앤드루 최입니다. 지난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서 융자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방송이 나간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서 나는 융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면 이런 서류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서류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융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요. 처음 서류는 이니셜 디스클로저라는 서류가 전자사인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 락킹을 하게 되면 이제 락드 엘리 혹은 락드 론 에스티메이시라는 서류가 나가게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클로징 디스클로저라는 중요한 서류가 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클로징 디스클로저가 나가고 손님이 리뷰를 하신 다음에 동의를 해주시게 되면은 보통 48시간 이내에는 론 닫기문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. 이러한 이제 네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서류가 융자와 관련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이니셜 디스클로저 보통 이제 론 에스티메이시라고 하는 서류인데요. 이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융자 진행을 해 허락하는 서류이면서 융자 신청하신 후 3일 이내에 전자사인을 완료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융자인에게 서류를 주시고 융자 진행을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은행에서는 간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융자법에 따라서는 이 서류에서 중요한 것은 코스트 부분, 그러니까 비용 부분인데 이 서류에서 비용 나타낸 디스클로저가 되어진 그 비용은 초과할 수 없도록 연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손님들 중에서는 이 서류를 보시면서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자가 락킹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예상 비용, 다음에 융자에 관련된 안내 사항이므로 여기에 서류에 전자사인을 하셔도 어떤 법률적인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반드시 전자사인이 필요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서류는 융자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서 그 관련된 비용,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, 그 다음에 연방 관련 규정이나 각 관련 주정부의 안내 규정 사항들이 9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되어 있는 많은 서류인데 대체적으로 손님들이 이니셜이나 전자사인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서류를 보게 되면 대략 이런 정도로 나와 있고 론 에스티메이트에는 융자에 관해서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이자가 된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클로징 코스트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 서류에 있는 그 비용은 연방법 규정상 초과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은 융자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